안녕하세요. 빵야 퀴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뒤죽박죽 단어 퀴즈를 시작해볼까요? 뒤죽박죽 단어 퀴즈는 섞여있는 단어를 하나에 완성된 단어로 만들면 돼요. 참 쉽죠잉?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너무너무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안녕하십니까? 렛츠 고! 렛츠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